날씨가 좋아서 기분까지 덩달아 좋아지는 요즘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오후부터는 하늘도 맑아지고 공기도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는데요. 울산의 현재 기온은 6도, 한낮 최고 기온 12도로 예상되면서 오늘은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울산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비가 내리기 전인 주말까지도 대기는 건조할 걸로 보여서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울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까지는 양산과 울주를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죠. 현재 기온 4도에서 9도의 기온 분포 보이고 있고요.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포항과 울산이 12도, 경주 13도, 그 밖의 부산과 양산은 16도로 어제보다 그리고 평년보다 기온 낮겠습니다. 해상에는 오늘 오후부터 차차 바람이 강해지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미터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모처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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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